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무지개다육에 왔습니다. 오늘 국민이 상당히 입보를 많이 했어요. 오늘 고스티 러블리로즈 1500원씩 하는 아이들 영상에 담아볼게요. 3만원부터 배송해 드리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입니다. 예쁜 아이들 천천히 담아볼게요. 러블리로즈 오늘 지난번 영상에 1500원에 나갔었죠 군생 오늘 러블리로즈가 다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러블리로즈를 이렇게 박스뛰기로 또 입고를 했는데요. 사이즈 상당하죠. 그리고 외도짜리 아닙니다. 이거 군생이에요. 2도짜리 3도짜리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아이들도 오늘 15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너무 예쁘다. 여기 4도짜리가 하나 더 들어있네요. 이거 먼저 주문하시면 이거 4도짜리 나갑니다. 여기도 4도짜리가 있네요. 진짜 이거 4도짜리 여기도 이렇게 많아요. 무지개다 이게 이 러블리로즈 군생들 1500원씩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야 군생이래요 이거. 와 정야 외도짜리 있었죠. 1500원인데요. 이 아이들은 이거 한몸짜리라고 합니다. 진짜 예뻐요. 이 아이들도 1500원에 올려드리고요. 저쪽으로 갈게요 또. 홍용월. 이거 2000원입니다. 홍용월. 세상에 예뻐라. 이거 얼굴 두 수준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아주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잘 들은 아이고요. 이 아이들도 오늘 1500원에 올려드릴게요. 다 새로 입고 한 아이들입니다. 고수티 1500원이에요. 고수티. 앞쪽에서 하나 뽑았어요. 이렇게 예쁜 고수티.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고요. 색감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 다 3도 이상 하는 아이들입니다. 오늘 무지개다육이 이거 방금 새로 온 아이예요. 고수티 1500원에 올려드려요. 이쪽으로 갈게요. 탑네드 염자. 골드코인 염자. 이 아이들도 1500원입니다. 하나만 들어볼게요. 이거 탑네드는 입장 끝이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고요. 이거 탑네드 염자. 이거 1500원에 올려드리고요. 이거. 이거는 이거. 골드코인 염자입니다. 이 아이. 목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이 아이도 1500원입니다. 이런 거 1500원이면 이거 두 개만 심어도 상당히 풍성하고 예쁘죠. 1500원짜리가 이렇게 좋습니다. 하나 더 배워드릴게요. 이렇게. 이 아이도 1500원입니다. 진짜 예쁘죠. 돈 들어오는 복나무입니다. 이 아이들 데려가세요. 1500원이면 진짜 너무 예뻐요. 이쪽에 있는 아이는 올팻입니다. 올팻 1500원이에요. 색감 예쁘죠. 이렇게 올팻이 밥이 풍성하고 빨간 포트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입장 끝이 이렇게 꽃삽처럼 생겨가지고 상당히 예뻐요. 이 아이 1500원입니다. 제가 1500원짜리 조금 빨리빨리 담아보겠습니다. 종류들이 워낙에 많아요. 로마입니다. 통통하게 생긴 아이. 이거 로마 1500원. 자꾸 이거 이거보고 2000원이라 그래요. 1500원. 블레르블랑코 1500원입니다. 누다. 상당히 짱짱하고 예뻐요. 1500원입니다. 백봉. 핑크핑크 너무 예쁘게 물들었죠. 이거 1500원이에요. 퍼플딜라이트 1500원입니다. 이렇게 보라빛으로 물이 잘 드는 아이 1500원. 문페어리 1500원. 빨갛게 입장 끝에 핑크빛으로 물이 잘 든 문페어리 1500원에 올려드리고요. 크리스마스 1500원입니다. 빨갛게 물들어요. 입장 밑에 빨갛게 물드는 크리스마스 1500원. 뉴브라. 뉴브라. 빨갛게 물드는 뉴브라. 이 아이 1500원에 올려드려요. 비안트 1500원짜리가 다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안트. 너무 예쁘죠. 비안트 1500원에 올려드리고요. 오팔리나. 오팔리나. 이렇게 핑크피스로 물드는 오팔리나. 이 아이 1500원에 올려드려요. 도테랑입니다. 입장이 짤막하면서 이렇게 환협으로 통통하게 생긴 도테랑 1500원입니다. 베이비 핑거 1500원씩 올려드리고요. 여기 미니마도 있어요. 미니마 1500원. 노네반스 1500원. 아주 새빨갛게 물드는 노네반스 1500원. 루비틴트. 루비틴트 1500원. 이렇게 야무지게 생겼어요. 루비틴트가. 진짜 예쁘죠. 이렇게 생긴 아이들 1500원에 올려드리고요. 아메치스 1500원입니다. 머니메이커. 금. 이 아이들도 다 밥이 이렇게 풍성해요. 1500원입니다. 펜댄스. 펜댄스. 이렇게 밥이 좋아요. 입장크대 라인을 너무 예쁘게 그린 펜댄스. 이 아이들 1500원에 올려드리고요. 큐빅입니다. 큐빅. 1500원.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예요. 왁스. 자 새빨갛게 물드는 왁스. 자 너무 잘생겼죠.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 왁스. 자 불났습니다. 불났어. 자 요거 화재. 너무 예뻐요. 1500원짜리가 이렇게 좋습니다. 1500원입니다. 자 홍미인이에요. 이 아이들 홍미인 1500원. 패츠핑크. 패츠핑크 1500원. 자 문가드니스. 자 문가드니스. 자 문가드니스 1500원짜리가 다 있어요. 자 빨간 포트에 있는. 자 요거. 너무 예쁘죠. 문가드니스 1500원입니다. 자 짚시. 자 짚시 1500원.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짚시입니다. 저쪽에. 자 까라솔. 자 까라솔. 요아이들 1500원. 와 진짜 예쁘죠. 1500원짜리가 요렇게 좋습니다. 자 요기 색감. 자 요렇게 물드는 까라솔. 자 꼬집기하면 요아이 자고 막 달아주는 예쁜 아이예요. 요기 스타버스트. 요아이들도 1500원입니다. 자 요거. 자 요렇게 생긴 아이도 1500원. 자 요런 삐칠리는 아이도 1500원입니다. 미니 염자입니다. 미니 염자. 자 요기 미니 염자 좀 보세요. 복 들어오는 복나무. 요아이들 1500원. 자 1500원짜리가 요렇게 좋아요. 색감 예쁘죠. 입장 끝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고요. 자 요거 좀 보세요. 자 목대 이렇게 튼실하게 생긴. 자 요거. 미니 염자. 자 밥이 상당히 좋고 요렇게 풍성한 아이들. 자 어디에서 요 미니 염자를. 자 요렇게 밥이 좋은 아이들을. 자 구매할 수 있을까요. 무지개다이기 오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거 미니 염자. 1500원에 올려드려요. 천우엽 변경. 자 요거. 1500원. 이렇게 바나나색으로 물드는. 자 천우엽 변경. 요거는. 자 분제처럼 키우면 예쁜 아이입니다. 자 사이즈도 상당히 좋고요. 자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들었죠. 자 요렇게 생긴 천우엽 변경. 요아이들도 1500원입니다. 마디바. 자 마디바. 1500원. 자 마디바가 1500원짜리가 다 있어요. 진짜 예쁘죠. 자 마디바. 1500원에 올려드려요. 라일락. 자 라일락. 자 목대 상당히 튼실합니다. 요렇게 목대가 좋아요. 빨간 포테 있는 아이고요. 빨간 포테가 꽉 차있는 요거 라일락. 요 아이들도. 자 1500원에 올려드려요. 색감 너무 예쁘죠. 자 요거.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아이들도 15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 전동금이에요. 너무 귀엽게 생겼죠. 자 요아이들 노랗게 꽃피거든요. 근데 요거 뽀송뽀송하게 생겨가지고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귀여워요. 귀여워. 털 달개비. 자 1500원입니다. 요아이도 털 달개비 1500원. 요쪽에 치와와. 치와와 1500원. 자 블루엘프. 자 블루엘프 1500원. 자 베이비핑거 있구요. 1500원이구요. 자 요기에 황금염자. 자 요렇게 라인을 예쁘게 그렸어요. 꽃 자체입니다. 꽃이에요. 꽃. 요아이들. 자 황금염자. 1500원에 올려드려요. 먼노. 1500원입니다. 먼노. 자 1500원짜리 먼노가 다 있어요.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입니다. 진짜 예쁘죠. 자 요쪽에 부용. 뽀송뽀송하게 생긴 부용. 자 아가들을 요렇게 물고 있는. 자 부용. 자 따뜻하게 생겼죠. 수영들이 요렇게. 자 아래에 아가이구요. 쭉 올라와서 얼굴이 있는 아이들. 자 요아이들. 15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500원입니다. 콩란이에요. 콩란. 밥 좀 보세요. 예쁘죠. 요런 아이들은 작품 만들 때. 자 요거 악세사리로 쓰면 참 예쁜 아이입니다. 자 요거. 자 콩란. 1500원이에요. 자 원정프리티. 요렇게 보라보라하게 물드는 원정프리티. 요아이도 1500원입니다. 유접곡. 자 유접곡. 1500원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자 풍성하게 생긴 유접곡. 리틀잼. 자 요거 리틀잼. 1500원에 올려드려요. 백봉입니다. 백봉. 백봉. 1500원. 요렇게 물이 들어요. 너무 예쁘죠. 자 빨간 포트에 꽉 차있구요. 요 색감 좀 보세요. 요렇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너무 예쁘죠. 백봉. 15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쪽에 매직쟁골드. 자 1500원입니다. 자 1500원에 올려드려요. 자 색감 너무 예쁘게 물든 아이입니다. 요아이들은 용산입니다. 자 빨갛게. 자 요렇게 물든 아이들. 자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구요. 요거 가격은 요아이들도 1500원입니다. 로우입니다. 로우 1500원이에요. 요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 색감 너무 예쁘게 물들었어요. 요아이들 1500원이에요. 아르제. 자 요아이들은 아르제입니다. 자 아르제 1500원에 올려드려요. 큐빅입니다. 자 큐빅 1500원. 청옥. 자 요거 청옥. 자 동글동글.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아이들도 1500원입니다. 자 아보카드 크림. 자 아보카드 크림. 요아이들 1500원입니다. 방울복랑. 자 방울복랑 1500원입니다. 방울복랑. 요렇게 생겼어요. 1500원. 자 1500원. 예쁘죠. 파랑새. 자 파랑새. 1500원이에요. 파랑새. 1500원짜리가 요렇게 예뻐요. 자 스노우볼. 자 1500원입니다. 요쪽에 파비올라. 자 파비올라. 요 파비올라는요. 입장 요거 단단한 것 좀 보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죠. 파비올라. 1500원이에요. 스노우바니. 스노우바니. 1500원. 포우라핏으로 물이 들었어요. 라울입니다. 라울 1500원. 자 요거 아가 달린 것 좀 보세요. 상당히 많죠. 밑에. 자 이렇게 아가를 많이 품었어요. 요아이들도. 자 1500원입니다. 피치스 앤 크림. 꽃입니다. 피치스 앤 크림. 요아이들. 1500원에. 자 올려드려요. 노끼란입니다. 노끼란 1500원. 선세이션. 1500원입니다. 자 입장 작아가지고요. 요렇게 통통하게 생겼어요. 예쁘죠. 자 요거 선세이션 1500원. 수련입니다. 요거 다 이두에요. 자 이두군생입니다. 요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수련입니다. 자 웅동자 금. 요아이들도 1500원입니다. 치와와와 1500원이구요. 살구민 1500원입니다. 와 여기. 자 홍민 요거 통글통글한거 좀 보세요. 와 진짜 너무 예쁘죠. 요아이들도 1500원이에요. 아가 나오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예뻐요. 세상에 분 뽀얗게 바르고 있어갖고 요거 참 만질 수도 없고. 아우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통통 비주얼이네 요아이. 1500원에 올려드려요. 홍민입니다. 피어리스. 자 피어리스가 다 있어요. 1500원이에요. 와 예뻐라. 붉은 가시 자라고사. 자 요 붉은 가시 자라고사는 요거 손톱꽃이 매력이에요. 요거 손톱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죠. 자 얘는 손톱이 매력이에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붉은 가시 자라고사. 자 요아이 1500원이에요. 그리고 홍매화. 자 요거 홍매화. 목도 이렇게 튼실하게 생긴. 자 홍매화. 자 요아이들도 다 15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홍매화도 상당히 많죠. 핑크 프리티. 자 요기 있는 아이들. 핑크 프리티. 요것도 1500원입니다.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요렇게. 자 사두고요. 또 아가 속에 나오고 있어요. 자 요기 있는 아이도. 자 요렇게. 와 요기 속에 아가들 나오는거 좀 보세요. 자 요거. 진짜 예쁘죠. 요런 아이들이 1500원입니다. 어우 가격 정말 착해요. 어떤 아이를 든다고 해도. 자 요기 핑크 프리티는. 너무나 좋아요. 사이즈도 좋고. 와 진짜 예뻐요. 색감도 예쁩니다. 가격 착한 핑크 프리티. 요아이들도 15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우 여기 오팔리나. 자 요거 색감 너무 예쁘죠. 요거. 자 이뻐서 한번 들어볼게요. 요렇게 생겼네요. 요거 오팔리나. 15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요기 있는 아이. 자 연봉입니다. 요거 대표님이. 자 요거 택배 사야 되는데. 자 요 연봉 모자라가지고. 금방 가서 요거. 또 가져오셨어요. 제가 요거 얼른 담아볼게요. 와 목대는 요렇게 생겼어요.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구요. 입장이 짤막하면서. 아주 통통하게 생긴 아이. 피멍이 들면서 요렇게 물들었습니다. 요거. 와 진짜 예쁘죠. 요아이 1500원이에요. 자 요거 하나 더 뽑아볼게요. 요기 3도. 아이고. 요기 지금 꽉 껴있어가지고 뽑을 수가 없어요. 요기는 또 3도짜리가 요기 있네요. 자 요기도 다 요거는 다 2도짜리에요. 2도. 아 요거 하나 살짝 뽑아볼까. 아우 요거 입장 떨어질까봐.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어떤 아이가 가도 진짜 예쁩니다. 피멍이 들면서 입장이 이렇게 통통하게 생긴 요 연봉. 자 요아이들 15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요렇게 해서 무지개 다육에 국민이 1500원 하는 영상. 자 요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택배는 3만원부터 배송해드리구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입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